이 땅은 밥이 주식인 나라 그런데도 넌 밥에 묵시먹을 텐가 밥에 반찬이 있다 찌개가 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다 제발 우와 질렀다 우와 개잘해 이 사람 고인물인? 와 이 사람 개고인물인듯 오오 제가 밀려요 타워가 다 구워질 겁니다 이것이 탐타워 제거하러 원 원 투 못 잡겠어 죽는다 이번 파티 여러분들 열심히 해봅시다 플랜스톨 어 다 여름이 나왔으면 짱날 뻔 재미없을 뻔 아 아 아 엔게 아 엔게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자 자 근데 여기는 데이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 없네 높낮이가 없어가지고 데이버 그냥 무조건 다치야 되잖아 데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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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개인가요? 역시 내가 때리면 5개 나오겠죠 역시 행운의 계정 데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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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만들었다고? 하하하하 그러게 아 무의식적으로 불렀는데 이게 데이벌 속이 됐네 좋은데 역시 노래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나와 이렇게 데이벌 속도 탄생했구나 질렀다 될 수가 방금 메가톤 해저 누가 쓴거야 여러분들 대체 왜 아래를 다 넣었는데 스페지를 맨날 매쓰는거에요 항상 궁금해서 그래 스페지를 써야될때는 안쓰고 아예 다 넣어서 이제 필요없을땐 스페지를 쓰고 그 왜그러는걸까 그 왜그러는걸까요 그 왜그러는건지 난 모르겠네 도저히 이거 여러분 스페셜 진짜로 스페셜 우습게 보면 안돼 여러분들이 스페셜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줄 알아요? 올쿠마떼야 왜냐면 올쿠마떼는 그래도 무기때문 무기의 발이 있어서 스페셜이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안하거든 다른 무기조합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때라도 스페셜을 잘 각을 찾아야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 대충 쓰면은 여러분 절대 이제 평생 스페셜 못씁니다 그렇게 남는거야 영원하게 영원할줄 알았던사랑도 모두다 나르는 할랄 어 얼쭘 얼쭘 얼λλ nochmal 아 나 와우 나르는 칼날 오 아 잘못해졌다 이거 에이 그지같은 괜찮아 나에게 뭐가 있다? 그냥 무기를 쓰면 된다 오 오 뭐야 개꿀 개꿀 와이퍼가 이어서 나왔단 말이야? 개꿀 개꿀 점수가 높은데 점수만큼 1인분을 못해줘 내가 예민하게 돼 예민하네 1인분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3회 해보니까 스펠을 좀 쓰세요 점수만 더 아르는 음 아르는 칼라 쭈 하나 후 후 후 후 후 후 후 꿀잼 꿀잼 꺳 뿅뚝 쿠마 소로서랑 쿠마 와이퍼가 제일 재미있어 와 개꿀잼이야 와이퍼가 보르마도 있다고? 하지만 저의 슬로셔도 보르마도 있지 않나? 쿠마 슬로셔의 아버지니까 그렇구만 또 나왔다 나 나르는 칼날 여러분들이 나르는 칼날 얘기하니까 와이퍼 잘 나오네요 좋네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르는 칼날 좋네요 안나르는 칼날 안나르는 칼날 좋네 좋네 사목 잡아주고 아 짜증나게 저쪽에 나왔네 거물이 뭐다 그러면 갈겨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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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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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뭐한다? 빠져 하하하하 나 여기 왜 온거임 하하하하 안나르는 칼날 아하하 어어 쭈 쭈 쭈 헛 헛 헛 헛 헛 쭈 쭈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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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나 스페셜은 오오오오 togy 겸 något인가요 끝났나요 실패인가요 실패인가요 저를 사랑했나요 마지막이 굿굿 망하셨습니다 오 잠깐만 2연속 코마 와이퍼 여러분들이 다 아 특세보다 뭔데 뭔데 아 아 여러분 이거 좀 까주세요 저 멀어요 여러분들 까야 돼 여러분 하수코 다 까 그냥 막 까버려 그냥 막 까봐요 막 까봐 나 와이퍼라서 까기 힘들어 하수코 하수코 바로바로 까주셈 아 바로바로 바로바로 막 까봐 막 까봐 아래쪽으로 가있어 호우 아 잘못되었다 좋아좋아 오늘 가르쳐 님 실패했다고? 헐 실망 실패할 수 있지 근데 무기조합 걔 억가당하면 실패할 것 같긴 해 테케나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더니 쉬운 맵은 아니거든 하수가 너무 많고 또 억가당하면 또 잘 만들기 힘든 게 테케나 때문에 라서 こsch flexibility Will 桔 桃 fury 桃 桃 桃 桃 That doesn't live 桃 桃 桃 0 桃 桃 桃 桃 ..桃 투마스러서가 진짜 가로차해서 개 쓰레기야 투 웨이브 빨로 이걸 깨네 와.. 연어비가 내려와 이걸 투게 빨로 깨요? 와 지렸다 블레스터가 자법적인 제일 낫긴 한데 여기 이 중에서 쿠마블레스터가 쿠마 53보다 낫긴 하거든 근데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긴 해야돼 쿠마블레스터 혼자서는 안돼 약간 서포트가 필요해 그래서 이번 연어비 때는 쿠마 와이퍼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차이가 겁나 큽니다 쿠마 와이퍼가 있어야 쿠마블레스터가 금방 잡아서 나머지 사람들이 알을 빨리빨리 옮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쿠마 와이퍼 없으면 이렇게 여러명이서 같이 잡음을 잡고 있느라 그 시간 동안 알을 못 옮겨 그래서 빡세 라큐 빡세 올라가! 오 나이스 다 옮겼다 굿굿굿굿 언덕 앞에서 알 들어간다고? 안 해봤네 여기 앞에서는 한번 해본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 나의 완벽한 컨트롤러 아 어려운데? 이게 돼? 여기서 알이 들어간다고? 여기서 알이 들어가는 거 맞아? 여기 여기서 좀 해야겠다 어렵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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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 통해, 이게 뭐예요? 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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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칠의 중요성 격칠의 중요성 스페셜을 안 쓰고 깨기가 너무 어렵다 스페셜을 거의 써야지만 거물 정리가 된다니까 이쪽이 힘들어 힘들어 좀 팍캠을 해야 돼 여긴 좀 힐링이 안 돼 팍캠파티 이런 파티도 있어야지 뭐 너무 힐링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팍캠파티도 좀 해야지 나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반말들기 위해서 물 빠졌다 욱 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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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 안 편안 이란 편안 세상 아아아아앙 휴 휴 더지 억울아 아직도 안 뺐네 좋아 와봐 더지야 안 들어갔다 이 편한 세상 호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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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 맞고 뒤지겠는데? 잠깐만 체력 좀 세우자 어허 어허 무기가 자꾸 이딴식 나올래? 나 자꾸 왜 쿠마 우산이냐고요 어허 악당이 하시라고요 무기장 아아 빡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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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빡세이 호우 빡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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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어 허 코프님 긴장 담당하고 있다고요? 헤헤헤헤 긴장 담당 좋네요 네 긴장을 올려 주시다니 고마워라 아 어깨가 많다 연어하 대로 딱 써가지고 딱 어깨 잡아주고 어깨가 세 마리야 에잇 여리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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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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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나왔다 딱 600 찍고 욕 나왔다 우리가 누구 영영영 렛츠고 거물 잡았다 거물 자 여러분들 거물 잘 잡아줘야 돼요 제발 내가 욕 열 점 패스 있게 해줘요 부탁할게 상처 주지 않기를 내 맘속에 있는 학교가 두근두근 거리잖아 캡틴 오디 아 31초 됐다 아 31초 박사다 자 금 녹자 금 금 금 금 금 금 금 이번 파티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기사 2초 4초 5초